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피너의 타이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HTML의 타이틀 태그 값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속성 값을 정의하면 정의한 값이 HTML의 타이틀 태그 값으로 사용되는 것을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너입니다.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하면 스피너의 타이틀 태그 값이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스피너의 타이틀 속성 값을 스피너 테스트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확인하면 스피너의 타이틀 태그 값이 앞에 저장한 것과 같이 스피너 테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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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